안녕하세요. 2부를 맡은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부수장 맡고 있는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드릴 말씀은 정시도 정시지만 남아있는 수시와 관련된 여러가지 선택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수시와 관련된 선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의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시에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 아마 종이배치표들 다들 받으셨을텐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배치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이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종이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는 각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댁에 가셔서 자료집의 맨 마지막 부록을 보시면 종이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를 어떻게 상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텐데 오늘 제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선 종이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를 가장 어떻게 사용하시는게 가장 좋으신 선택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배치표를 따로 꺼내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pt로 만들어왔으니까 그냥 거기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아마 제가 어제 촬영을 했는데 그게 작업을 해서 하면 목요일 정도에 이투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종이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 사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그래서 제가 촬영해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종이배치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동영상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점수 활용이나 반영 영역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종이배치표입니다. 종이배치표는 점수 즉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 중에 어떤 걸 활용하는지 그리고 반영 영역이 4개인지 3개인지 2개인지 이런 걸 활용할 때 가장 손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도구가 종이배치표니까 그 종이배치표 맨 위에 보면 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따로 떼서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그걸 잘라서 놓고 보시면 좀 도움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들은 저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전형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모집요강을 일일이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모집요강을 일일이 찾아보는 방법보다는 이 종이배치표에 저렇게 다 적혀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대 부산대 동의대가 한 줄에 이렇게 같이 세로로 한 줄에 같이 있는데 그 중앙대 부산대 동의대의 각각의 학교들의 전형 방법을 요약해놓은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판단하실 때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맨 위칸이 중앙대인데 중앙대 3번을 보시면 중앙대는 왼쪽에 지금 3번 보면 수학과 탐구 반영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대 3번에 보면 가나 사과 투 제2외 한 대체 가능 저렇게 적혀있습니다. 저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탐과 과탐을 다 봐도 입문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도 가나를 다 봐도 된다. 그런데 제2외국어 대체가 된다는 거죠. 1부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제2외국어 대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가능한 학교가 중앙대다. 그런데 부산대 3번을 보면 부산대 3번은 나의 사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수학을 나형을 응시한 애들만 입문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고 사회탐구를 한 친구들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2외국어 대체가 부산대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신에 부산대 5번에 보면 입문대 외국어 계열은 제2외국어 5% 동일 계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는 예를 들어서 부산대 1어 1문학과에 지원한 애가 제2외국어 선택을 1번어를 했으면 그 친구 점수의 5%를 해서 더해준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모집요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요소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거가 종이배치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종이배치표는 일정한 점수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점수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 위에 보면 나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군에 저 모집단위, 저 점수대의 구간 그러면 맨 왼쪽, 보시는 맨 왼쪽에 원래 점수가 있겠죠. 맨 왼쪽에 점수가 있을 텐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에 저 옆에, 과학과 옆에 적혀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지금 48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구간 안에서 뽑는 인원이 480명이라는 뜻이에요. 저걸 바꿔서 말하면 저 점수대의 아이들은 정해져 있죠. 애들은. 왜냐하면 상대평가니까. 저 점수대의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나군인데 나군이 480명이고 가군이 640명이다. 그러면 똑같은 점수 구간에. 그렇다면 가군하고 나군 중에서 어디가 더 붙기 쉬운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저를 비추고 있어가지고 객석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그 일부 할 때 이렇게 밖에서 그 무대 뒤에서 구경하는데 분위기 되게 좋아서 나오면서 되게 기대하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또 하이라이트가 저를 비추고 있어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다시 돌아와서 저게 나군인데 나군은 저 점수대의 480명 뽑고 가군은 640명을 뽑는다고 하면 당연히 어디가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가군이 더. 감사합니다. 되게 감동적이네요. 가군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점수대의 인원은 똑같은데 모집 정원이 많으니까. 근데 저거를 학교별로 다 찾으려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종이배치표는 저렇게 한 점수군에 어떤 학교에 몇 명의 인원을 뽑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 위에 학교들이 있으니까 내가 서울 지역에만 보고 싶다. 그럼 서울 지역 학교들만 뽑아서 만약에 점수 계산을 딱 해놓으면, 인원 계산을 해놓으면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이렇게 군별로 나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놓으면 내가 정시에서 원서를 쓸 때 가군에서 안정을 잡아야 되는지, 나군에서 안정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학교를 찾아다니시지 않아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게 종이배치표입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학부모님들은 거의 다 학력고사 세대시기 때문에 종이배치표가 굉장히 익숙하세요. 그래서 이런 설명에 오시면 종이배치표만 받아서 가시거든요. 그게 되게 의미 없는 건 아시죠? 굉장히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엄마, 아빠들은 원서를 어떻게 썼냐면 저게 교실에 가면 저게 한 장이 붙어있는데 자로 이렇게 가서 자를 딱 대고, 이렇게 자를 딱 대면 그 담임 선생님들이 두 칸 내려, 그럼 두 칸 내려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건 점수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이배치표는. 대신에 이런 부가 정보를 확인할 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종이배치표를 어떤 식으로 쓰셔야 되는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제 생각에 종이배치표를 가장 잘 쓰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물론 이게 지금 점수가 3개 국간이죠. 근데 최근에는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온라인 배치표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배치표를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어떤 점수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대학을 고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 구간의 점수예요. 그러면 학력고사 세대는 여기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보다 내려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능 세대 그리고 수능 세대들의 지금 현재 입시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돌리면 예를 들어서 저기 가운데 있는 경영정보라는 곳이 지금 점수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대학별 환산 점수로 돌리면 이 아이의 점수 구조상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입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온라인 배치표에 넣어봐야 되는데 넣기 전에 내가 경영정보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모를 때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점수가 저 노란 선 구간이다. 그러면 위로 한 구간하고 아래로 한 구간이 내가 쓸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이배치표에 어떤 특정한 점수 구간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아이의 점수 구간이다. 그러면 대학별 환산 점수로 돌렸을 때는 위로 한 구간 아래로 한 구간 정도가 우리 애가 쓸 수 있는 점수예요. 무조건 위로 한 구간이 무조건 상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대학은 그 아이한테 되게 유리하면 그 위가 적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한 구간하고 아래로 한 구간 정도를 쭉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기 굉장히 많은 모집단위가 있잖아요. 그럼 저기서 모집단위를 한 세 개 정도 예를 들어 두 번째 칸에서는 프랑스어 문화라는 걸 고르고 그 다음 다음 칸에서는 빅데이터 경영을 고르고 맨 마지막에서는 국어 교육을 고른 다음에 저 세 개 위에 대학들이 있겠죠. 그럼 온라인 배치표에다가 저 학과들을 넣어서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배치표는 그런 검토를 하기 전에 미리 쓰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다. 그랬을 때 종이배치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채점 설명회를 하면 오셔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종이배치표예요. 그래서 대기하실 때도 이렇게 다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자리 앉기도 되게 미안하게. 그런데 그게 의미를 갖는 거는 그게 지원 가능하다 또는 이것 때문에 붙는다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대학들을 주로 검토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위를 정한 다음에 뭘로 보시느냐 온라인 배치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배치표를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온라인 배치표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투스니까 저희 온라인 배치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언론 배치표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조금 올려주시면 여기 이제 맨쪽 맨 아래 이게 메인 화면인데 공지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배치표를 온라인 배치표를 쓰실 때 접속하실 때마다 가능하면 공지사항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에 어떤 것들이 올라가냐면 저희는 온라인 배치표 기관들마다 당연히 시스템이 다르죠. 저희는 저희가 지원 가능 점수를 보여드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가능 점수를 조정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기관은 아이들이 점수를 움직이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경쟁률이 높아지면 아이들 점수가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점수를 고정을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점수가 혹시 바뀌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 공지사항에다가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공지사항 확인 안 하시면 어떤 모집단위의 점수들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전혀 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위로 올라가 보시면 맨 앞에 정보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보관리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졸업연도예요. 그러니까 졸업연도는 재학생이냐 졸업생이냐 특히 졸업생도 몇 년 졸업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정시 모집을 할 때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들이 비교 내신을 졸업생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재수생 기준일 때가 있고 삼수생 기준일 때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연도를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학교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나주고등학교네요. 이거 도와주시는 분이 나주고등학교라서 자기 걸로 해놨네. 그리고 이거를 저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내려가주세요. 내려가시면 여기 성적을 입력하는 게 있어요. 저기 원점수만 지금은 입력하시면 돼요. 가치점 기간이니까 당연히 자기 표준 점수랑 백분위 점수랑 등급을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실제 점 성적표 나오고 나면 저기에 당연히 표백 등을 입력하시도록 돼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바로 뭐로 넘어갈 거냐면 성적 분석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앞에서 상인적 백분위 말씀하셨죠. 아까 잠깐 그냥 제가 불쌍했나 봐요. 상인적 백분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상인적 백분위 말씀하셨을 건데 여기 내려보시면 내려주세요. 내려주시면 더 내려주세요. 여기 이렇게 상인적 백분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영역조합별 상인적 백분위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형과 두 과목으로 했을 때 상인적 백분위가 제일 좋은 거예요. 표준 점수 상으로 봤을 때는 0.23%가 되는 거니까. 근데 국수형 과로 하면 0.4%가 되는 거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어를 좀 못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친구가. 근데 대학은 1대1대1 비율로 가는 게 아니고 더 내려보시면 여기 반영 비율이 이렇게 존재하죠. 보통 자연계 학생이니까 끝에서 세 번째 칼에 있는 2,3,2,3의 비율로 보통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의 표준 점수가 당연히 바뀌어요. 원래 표준 점수에서. 그러면 3.5%로 상인적 백분위도 바뀌죠. 그러니까 맨 위에 지금 잘 보시면 1대1대1대1은 530점이잖아요. 이 친구가. 근데 2,3,2,3으로 반영을 하면 53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탐을 잘 본 거예요. 이 친구가.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없는 거를 만약에 반영 비율을 넣어서 우리 애가 유리해지는지 분리해지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반영 비율 선택을 누르시면 여기다 넣으실 수 있어요. 100, 국어 100, 수학 120, 영어 100, 탐구 80. 이렇게 넣으면 서울대 반영 비율이죠. 이게. 그래서 하면 이 친구가 서울대 반영 비율로 하면. 좀 걸리나요? 네. 밑에 나오죠? 여기에 529점이 돼서 오히려 더 뭐해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죠. 네. 이 친구는 서울대 못 써요. 아. 원원 했어요. 원원. 3구를 원투해야만 서울대 쓸 수 있는데 얘는 원원했기 때문에 서울대 어차피 못 쓰는데 서울대 식으로 안 좋아요. 정신 승리를 하면 되죠. 나는 서울대를 안 쓸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 더 나빠지는 사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학의 반영 비율을 넣어서 보고 싶다. 그럼 저런 형태로 넣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서비스는 맨 위에 올라가 보시면 지원대학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지원대학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 검색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조건 정하셔서 이렇게 대학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저 위로 올라가서 점수 검색의 점수 검색 탭을 보시면 이 아이가 어떤 점수가 있을 텐데 여기 점수 바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점수 바를 4 정도로 하고 밑으로도 4. 이게 뭐냐면 내 점수보다 4점 더 높은 대학하고 내 점수보다 4점 더 낮은 대학을 검색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서울로 정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 이런 학교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나올 거니까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상세보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팝업 화면이 뜨면서 이 아이의 환산 점수 상으로 봤을 때 경희대 치대를 쓰게 되면 쭉 내려주세요. 경희대 치대를 쓰게 되면 이 아이 점수는 542.4점인데 저희 기관이 보는 점수는 542.2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2점이 저 친구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적정이라고 부르는 구간은 541.39부터 544.91이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표들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저기 그룹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그룹 검색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런 특정한 모집 단위를 정해놨어요. 저런 특정한 모집 단위를 정해놨는데 치대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리고 내려가셔서 가군 검색, 나군 검색, 가군 검색을 하시면 이 학생의 지금 현재 점수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돌렸을 때 아이의 위치가 어딘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연대 치대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경희대 치대나 단대 치대는 어느 정도 선이다. 대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개의 구간이 있으니까 특히 위쪽으로 보시면 특히 간호대나 수의대나 간호나 의대 같은 경우는 모집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미 수도권이랑 지방국공립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보시면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 점수가 어느 정도 실제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점수인지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을 좀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배치표는 그러니까 온라인 배치표와 종이 배치표가 있다 그러면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종이 배치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종이 배치표를 보시고 특정한 모집 단위를 우리 아이가 검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대학이 진짜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다시 뭐로 오셔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온라인 배치표로 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 측면을 좀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